드라이브 코스 좋다 와 드라이브 코스 제대로다 하루종일 타고 있다 하루종일 와 멋있다 와아아아 갔다가 날파리 입 벌리면 안 될 것 같아 날파리 계속 들어가 입안에 날파리 한 마리 먹었거든요 야 여기 카페 어딨지? 카페 이제 나오게 됐는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야 여긴 어디냐 여긴 어디야 여기 카페 있으면 제발 이겼다 카페가 있을만한 데가 있나 아 여긴가 보다 로맨스 팜 보이나 여기 와 완전히 농장 농장 안에 있네 하나? 하는 거 맞나? 어디가 농장 딸이신가 보구나 어디가 시원한 마라 먹어야겠다 원 아이스모카 네 카페는 이런 분입니다 안에 에어컨 켜져있고 시원해 안에 엄청 시원해 네 지금 관광객도 한 팀 많네 남아있는 건 아니었어 분위기 괜찮네 야 밖에서 먹으면 딱이겠다 진짜 와 비 죽인다 아 여기가 명당인데 여기 앉죠 여기 개미가 좀 많긴 한데 오 개미 너무 많은데 와 미치겠다 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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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 이거 개미 엄청 올라섰어 잠깐 서 있었는데 어떻게 있는거지 어떻게 앉아계시지 아따가 나 지금 엄청 물리고 있어 지금 큰일났다 개미가 너무 많아 자 뭐 아무튼 자연이니까 여기는 팜이니까 여기는 농장이랑 같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숙박시설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음 커피 괜찮다 잘한다 날이 또 그새 흐려졌네 아 뭐 구름이 왜이렇게 많아 하늘에 틈이 없어 틈이 해가 나올 틈이 없어 저긴 엄청 맑은데 자리 옮겨 볼까 저쪽으로 제가 명당인 것 같은데 아니 이분들은 여기 어떻게 앉았어 목이가 이렇게 많은데 목이래 개미가 이렇게 많은데 오 여기 봐 다 개미야 개미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막힌 느낌인데 보시면 요렇게 사방이 이렇게 쫙 뚫려가지고 난시 맑았으면 진짜 예뻤겠다 아 왜 내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끼냐 지금 저 하늘 나와야 아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진짜 하늘 색깔 봐봐 저 그게 이게 다 저 색깔로 이렇게 딱 도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필 우기에 와가지고 하하하 우기 왜이렇게 길어 진짜 거의 뭐 몇 달째 지금 요런 하늘만 보는 것 같아 아무튼 여기 뭐 개울도 흐르고 완전 그냥 쌩시골이죠 쌩시골 아 나는 진짜 빠이 딱 읽으면 된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 마시고 해 떴다 지금 가야겠다 헝큰카 야 헝남 유나잇 아 예 헝큰카 화장실 들었다 갈게요 아직 해가 지려면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벤브 브릿지를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벤브 브릿지 한번 가보죠 여기서 한 30분 정도 가면 되니까 가다 기름도 좀 넣고 비올 것 같아요 느낌이 제발 비만 오지 말아라 도착할 때까지 여기 어제 걸어왔던 데 아니야 하하하하 여기에 길이 있다고? 어이구야 오우 가봅시다 어이구야 오우 아우 씨 오우야 조심히 갑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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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디야 도대체 아 사이드로 가야겠다 힘들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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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재밌게 끝났다 벤브 브릿지 못 볼 것 같은데 길이 너무 속도가 안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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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ive 아이고, 꽝꽝꽝 오우, 이런다니까 이렇게 미끄러져 천천히 갑죠, 천천히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A 가면 되는 거고 나 이상한 데로 가는 거 같은데, 점점 아, 여기 어디야? 여기 맞아? 맞기는 왔네요 좀만 나가면 뭐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길인지 몰랐네 아, 이제 뭐 나갈 수도 없죠 이제 다시 가게도 애매하고 나갑시다 아, 이거 이렇게 될지 몰랐네 밴브 브릿지 못 갈 거 같아요 진짜 시간 너무 늦어가지고 와, 이거 진짜 고기다 어우, 여기는 뭐 오토바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길을 누가 구글에다 만들어 놨어 이게 무슨 길이야 와, 큰일났네 이런 데 어떻게 가냐 으아, 나 어떻게 발 다 담갔어 살려줘, 밟아봐 아이씨 이거 봐라, 이거 봐 저 발 좀 헹굴게요 어, 어디 갔어? 어, 야야야야야 저기, 저기까지 가면 안 되지 어, 어 일로와, 일로와 그렇지, 일로와, 일로와 일로와 일단 여기 빠져나가야 돼 아우, 야, 완전 진흙이다 하아, 이씨 여기로 괜히 왔다 어, 여기 나가고 싶어 여기, 아 여기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요 여기, 아 여기 나가고 싶어요 여기 나가고 싶어요 여기 어떻게 가 이씨, 이불 하하하하 아, 여기 진짜 고난인 거다 어, 바퀴 빠졌어 아 으아 딱 끓읍시다 아, 여기 안되겠다 바퀴빠졌어 흐우 으 으앗 어 완전 빠졌네 으 으 가자 제발 가자 한번만 가지고 여기서 빠지면 안돼 아씨 가봐야 겠다 그냥 어 많이 했다 아 아 도와줄 사람 없는데 여기 아 끌고도 못가 여기 지금 완전 빠졌어 지어 봐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헛어 지금 아 고립스 고립 고립 됐습니다 아 아무도 없어지게 일단 뭐 믿어 봐야죠 으 으 으 으 자 한 번만 더 한번 더 어 지혜가 뭐 아 들어 보자 만들려 아 살려주세요 아 으 왜 와 가지고 오고야 아 아 아 아 아 아 운동화 운동화가 아니야 다음 운동화 신고 갈게요 으 으 으 으 으 아 여기서 한번 한번에 싹 올라가야 되는데 아 기름도 일 남았어 뭐야 기름도 없다고 으 말도 안 돼 시도 안 걸려 아 아 뭐야 아 여기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한 번에 미끄러지자 으 뭐 했다 더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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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나가자 오오 됐다 으 으 일단 나왔는데 왜 일로 나온 거야 아 이게 뭐야 진짜 너무 힘들다 좀 치우고 에 아 아 생긴 이유가 있었구나 아 막 이럴 kingdoms 올랐어 시작부터 살려주세요. 나가고 싶어요. 여기 하나만 더. 여기만 나가면 여기만. 다 왔어, 다 왔어. 어, 나갔다. 살았습니다. 아, 나왔다. 이거 뭐야, 이게 다. 아, 모르겠다. 아, 나 왔어요. 살았어요. 아, 또 있어. 여기, 여기 잘 가야돼. 옆으로 잘 가야돼. 이거 진짜 저 가운데 가면 훅 빠지니까 뒤에서 옆으로. 한 방에 잘 가야돼. 갈 수 있어, 갈 수 있어. 무릎으로 잘 가자. 그냥 가, 그냥 가. 그냥 가. 그냥 가, 그냥 가. 그냥 가, 그냥 가. 밀고 가. 밀고 가. 아니야, 아직 살았어, 아직 살았어.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그냥. 아, 또 빠졌다. 아 아 완전 깊다 이러봐 아 다 왔는데 아 가자 이리 나가자 신발 신고 신발 어디갔어 아 신발 신고 아 이렇게 이렇게 가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밀고 가 밀고 가 와 여기도 길 대박이네 으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 안될거 같은데 끌고 미내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쳤네 여기다 진짜 으으 가긴 간다 으 아 또 깼어 아 아 대단한 10미터는 왔습니다 아 아 나는 자연입니다 아 아 뭐한 듯이 아 아 아 아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사나디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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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여기가 나가게 해줘 으 아 나왔다 ok 아 아 아 아 고마워 아 이렇게 어 뭐야 아야 야 야 해주신다고 이거 된다고 와 간다 가신다 대박이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 도망가는거 아니지? 농담이예요 고클까 와 땡큐 바이바이 뽕리뽑감마이 네 나왔다 살았다 저분 아니었으면 아직도 헤매고 있을 거 아니야 도로 나왔다 아스팔트 나왔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갈게요 조심히 갈게요 이제 앞으로 오늘은 더이상 운전 못하고 특탕물 딱 걷어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이거